성문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난 시간 이어서 부처님이 한탄하는 게 뭐였냐면 이 범부 중생들은 중생이란 깨닫지 못한 걸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욕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은 붙다라 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거듭 중자를 써서 새로 태어났다는 그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말하면 무리중자를 써서 그냥 깨닫지 못한 그런 생명들 이 뜻이에요 그 뜻이 그런데 여러분은 이게 실제로 불이 타는 것을 탄다고 생각하잖아요 산불이 타든지 숯불이 타든지 집이 불이 타는 걸 탄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그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서 탐심의 불 이거는 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꿈속에서도 이걸 그러니까 뭐로 불을 보냐가 다른 거예요 부처님은 라울라라는 존자가 10대 밀행자일이잖아요 은밀히 선행을 최고로 잘하는 부처님 수행자인데 부처님 아들인데 부처님이 출가 전에 라울라가 출가 전에 야수다라 왕비가 당신 아버지니까 저 부처님 아버지니까 법으로 유산을 달라해 왕이와 금은 보아를 달라하니까 내 유산은 그런 왕이나 전답이나 땅이나 나라나 국토나 금은 보아 산호 만호 진주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염불 염법 염시 염천 염계 이런 걸 말해요 육념을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염삼보 이런 것을 보배라고 나는 보배가 이거다라고 한다고 이 보배를 가지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배와 부처님이 생각하는 보배가 달라 그러니까 불도 여러분은 그냥 성냥불로 그것을 나는 불이잖아요 요새 겨울이라 불나서 많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리석음의 불 안 꺼져 탐욕의 불 썩냄의 불 분노의 불 원망의 불 애욕의 불 가래의 불 이런 불을 말하는 거야 이 불은 안 꺼져 이거는 누가 꺼? 아무도 못 꺼 이거는 천하의 소방수가 다 전 세계에 와도 못 꺼 오직 부처님 말씀만이 이걸 꺼 이 얘기라 이거를 뭐요? 아무리 불이 나도 뭐요? 아무리 화딱지가 나도 불 끌려면 이 법을 잡아야 되거든 이걸 불 끌려 안 한다 이거요 나오려고 생각 안 한대 그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 참 슬프죠 불 났는데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부어라 마시오 하고 있으니 미치는 거죠 그 상면에서 살이 부려 장자는 또 이렇게 생각하느라 나에게 힘이 있으니 옷을 담는 바구니나 책상 같은 데에 아이들을 얹혀서 들고 나오리라고 하다가 뭐 바구니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등등 어떤 담을 아이들을 이렇게 담아서 이게 나올 거를 생각을 하다가 다시 생각하기를 이 집에는 출입문이 하나뿐이고 또 좁은데 저 아이들은 어리고 철이 없어서 장난치고 노는 데만 정신을 팔렸으므로 혹시 떨어지기라도 하면 불에 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방도 좁고 또 이렇게 애들이 또 싣고 나오는데 떨어지면 죽으니까 생각을 다시 하는 거죠 단순히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처님 길은 뭐예요 여러분이 볼 때 좁은 문이에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뭐냐면 좁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손에 든 거 내가 입은 거 내가 가진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몸이 통과하는 거야 뭘 집구는 통과는 안 되는 거야 즉 내 마음에 애착과 집착을 갖고는 뭡니까 낸 대라는 생각을 갖고는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선가에서 바늘 틈으로 문 틈으로 황소가 지나가는 게 보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색공이 되는 거예요 공화지는 거예요 공화하면 뭡니까 바늘 구멍이나 구멍 없는데 바위가 왔다 갔다 하죠 산이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현실로 그게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실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지 다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취하면 뭡니까 다 취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걸 취하면 세상 것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법을 취하면 법도 알고 세상 것도 다 취하게 되는 거야 취하는데 뭡니까 덕사는 도구예요 우리는 뭐하는 도구예요 내 상을 쌓는 도구예요 학문이든 건강이든 미무든 권력이든 권력이든 가문이든 재산이든 능력이든 실력이든 물론 그 나름대로 그런 걸 가지고 덕을 쌓아요 안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하는 그 요지는 나 없는 덕을 쌓는 것은 세상 사람은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이 법에 들어왔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뭡니까 존경해야죠 존경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법은 없어요 선해요 그런데 이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셨어요? 확실히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보다 선한 사람이 전부예요 불법 안 믿어도 나보다 선한 사람이 전부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불심으로 하는 거랑 세상상 전부랑 여러분 비유할 수 없는 거야 견줄 수 없는 거야 뭘 알아들으라고 내가 높다나 우리가 불법으로 하는 게 잘난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면 이건 법이 아니죠 내가 마땅히 무섭고 두려운 일을 말하되 이 집이 한창 불에 타고 있으니 지금 빨리 나와서 불에 타지 않게 하리라 않게 하라고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생각한 대로 여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나오느라고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봤을 때는 지금 나한테 빨리 네 욕심에서 나와라 빨리 네 원수 복수의 마음에서 네 마음에서 정우심에서 나와라 빨리 그 애국에서 나와라 빨리 네 병원 병원에서 나와라 이렇게 계속 뭐예요 지금 나한테 뭐예요 계속 외치죠 계속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외치는 소리 들려요? 이렇게 들려야 돼요 법으로는 들리죠 육으로는 안 들리죠 영으로 믿음으로는 들리죠 부처님이 너한테 뭐예요 지금 뭐하라는 게 들리죠 너 이거 용서해 너 이거 줘 너 이거 다 참아 너 이거 끝까지 해 너 이거 일심으로 해 너 이거 분별 무분별로 다 넘어가 이렇게 계속 나한테 육바람이를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계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안 듣죠 지금 부처님은 지금 이 아들한테만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은 아들이고 부처님은 권숙이고 부처님은 자식이잖아요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계속 나한테 말해요 나와라 나오라고 계속 말해요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갑니다 여러분이 아들, 딸, 남편, 부인, 부모 이 법으로 귀유시킬 수 있으면 제가 삼배 올릴게요 죽고 죽고 또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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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고 일백 번 고쳐 죽어야지 뭡니까 그냥 겨우 죽으면 돈 몇 푼 들여서 재나 올려줄까 그것도 유산 줬을 때 안 주면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세상 된 게 이미 오래됐어요 세상적으로는 부처님이 포기했어요 그래도 뭡니까 부처님은 일체중생 제도할 때까지 당신이 끝까지 이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 뭡니까 24시간 나한테 계속 고막이 다 찢어지도록 지금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거예요 사람마다 뭐 해서 나오라고 얘기하는지 다 다르겠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나한테 나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욕심 부를 때마다 여기서 나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내 감정을 일으킬 때마다 여기서 나오라고 외치는 소리를 여러분이 아주 그냥 고막이 뚫어지도록 들어야 돼요 천지가 다 괭음이 들리도록 들려야 돼요 아버지가 딱하고 불쌍한 생각으로 아무리 타일러도 아이들은 아들들은 장난치고 놀기만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계속 설법해요 그런데 절대 안 듣습니다 이 세상에 법이 있죠 부처님 가르침이 쭉 있어요 대한민국 어떤 사람은 법으로는 일단 복받은 나라예요 곳곳에 돌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법을 피냐 안 피냐는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365일 밤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오전이고 계속 법문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뭡니까 아 저거구나 라는 사람이 1년에 한 명이든 3년에 한 명이든 7년에 한 명이든 10년에 한 명이든 금생에 한 명이든 삼생에 한 명이든 삼아승제국의 한 명이라도 뭡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숫자를 생각하면 절대로 법을 못 빕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참으려면 끝까지를 영원토록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끝까지 참으면 안 됩니다 영원히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뼈가 싹 녹음해서 깨달아집니다 참다 관둘죠 그러면 여러분은 다 처음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예 그것보다 백배 천배 밑으로 갑니다 참다가 안 참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드러내거든요 그러면 인생 끝이에요 여러분은 신앙하고는 이제 영혼이 끝난 거예요 절대 답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요 해보라고요 여러분 감정대로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주 뼛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매일 지렁이도 감정이 있어요 날파리도 감정이 있고요 하물며 우리 인식이 명확한 우리가 얼마나 감정이 크겠어요 이거 다스림은 성불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권력과도요 이거 힘들어요 가식과 위선으로는 참을 수 있어요 진실을 못 참습니다 저도 가식과 위선으로 참아요 그런데 끝내는 진실이 올 때까지 참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게 바로 참아지겠어요 철저하게 가식과 위선으로 참아요 그런데 낭종이 이게 진실이 될 때까지 참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은 딱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요 내가 말하는 포기는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 순간은 여러분은 절대로 절대로 죽어도 죽어도 금강경이든 황경이든 법방이든 이 말씀으로 못 들어옵니다 아주 단언합니다 단언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깨달았어요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용어지만 제가 지옥 갈 각오로 아버지가 딱하고 불쌍한 생각으로 아무리 타일러도 아들들은 장난치고 놀기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우리는 이 가르침으로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골병이 들었거나 여러분 인생에 깊은 상처가 있거나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이 들어오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게 편안하고 고민 없고 신경 쓸 일 없다 이걸 마라 쳐다봅니까 마라이 겨울에 와서 쭉을 들고 앉아있냐고요 그것도 보시해가며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중생에게는 고통이 복이에요 법으로 봤을 때는 웬수가 나에게 은인이에요 그거 없이는 뭐예요 김보살도 집안에 그런 인연이 없으면 절대로 불법이 귀해할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 눈 보라고 세상에 통달했는데 이 법을 왜 들어와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고 세상에 벌어서 놀고 마실 게 얼마나 많은데 이 길을 미쳤냐고 들어오냐고 벌으면 여기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거 뭐하러 들어와요 여러분 손해인데 누구 좋으라고 절대로 절대로 못 들어와요 여러분 못 들어옵니다 이래서 여러분 비극이에요 이게 뼛속 깊숙까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이 길을 안 들어오니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요 그 사람은 정말로 귀인이에요 세상에 상처가 없는데 이 법에 완전히 귀했다 그 사람은요 천에 만에 백천에 백년 천년에 하나 날 사람이죠 안 왔다 핀다 갔던 사람 고통 하나도 없어요 미사카부님 고통 없어요 딱 듣고 귀해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뭐 골 빠져서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99.999%가 다 골 빠져서 귀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서 입문에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독일 쓰인 법문 듣는 사람은 답 있는 사람은 이 내 법문을 안 들어요 저는 이미 처음부터 알아요 다 답 없는 사람만 내 법문을 들어요 그래서 답 있는 사람은 뭐요 그냥 가시라고 그래요 왜 나 법문 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 절에 가도 되고요 아무 가도 되고요 그런데 답 없는 사람은요 나한테 꼬꼬셔야 돼요 제가 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2010년도 이 법문을 했어요 세상에 답 없는 사람은 나한테 꼬꼬시라고 나는 답이 무조건 있다고 그런데 저는 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다 있어요 아버지의 말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으며 두려운 마음도 없어서 전혀 나오려는 생각은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전혀 봐보세요 이 법문을 이렇게 해도 하나도 놀랍도 두렵지도 않고 하여 그냥 아무 생각도 나오려는 추워도 나오라는 생각 안 한다 내가 욕심을 부렸다고 해서 내가 탄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해요 호람 안 부리죠 내가 한 번 이 성내면 여러분 지옥불 간다는 걸 알으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안 믿어요 그러고 지옥불 간다고 생각해도 해버려요 왜 지금이 더 지옥이니까 지옥 간다 지금이 너무 지옥이라 지옥 가고 싶다 하니까 해버린다니까요 나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저는 스님 이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불 속에도 떼어 들어가요 저는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지도 않고 아예 생각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무리 법문을 해도 뭐예요 절대 법문을 들을 생각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뜻이 그걸 저는 알죠 제 입장에서는요 제가 허공했다 침 뱉는 느낌이고요 제가 그냥 모래밭에서 모래 씹는 느낌이 많이 들어 이 법문을 할 때 여러분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안 듣는다는 걸 알아요 누가 이 법문을 듣습니까 이 들으면 뭡니까 자기 인생 통째로 다 내려놔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처님 이런 말씀을 볼 때 뭐를 느끼냐면요 이게 당신이 외치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답답한 거 뭐 저기 노르바에 이런 데 가면 뭐 문크 뭐 그 저기 에드바드 문크 뭐 명화 뭐 이렇게 뭐 답비싱 말라갖고 소리치는 거 뭐 그 간절함 같은 거 표현한 그런 명화라 하잖아요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와 시끄럽게 하지 마라 이거야 그렇게 들려요 저는 나 아무 일 없고 병 없고 돈 있고 마누라 있고 자식 있고 남편 있고 내일 백화점 갈 거고 아 이러는데 필요 없다고 그냥 당신 혼자 저 가서 산속에 가서 하라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읽으면서 그 느낌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한 하늘을 이미고 똑같이 땅에 디디고 새끼 밥 먹고 살면서 그걸 느끼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르지 다르지 완전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법에 그래서 부처님이 뭐예요 안 와요 나 같은 말세 중생들이 머리 깎고 법을 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법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제가 양심 고배하기에는 이건 진실이에요 여러분 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 필 수가 없는 거야 왜 이거 안 하면 끝이니까 법을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행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 피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뭐 나한테 어떤 것도 이거 갖다 붙여봐야 소용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되겠냐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래요 그냥 내가 이렇게 법을 피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내 법문 듣고 뭐 할 수 있어요 역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인정해요 그런데 그거는 내 복이 거기까지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고 반드시 뭐예요 떨어진 건 언젠가 붙을 수가 있는데 깨닫는 사람을 못 깨닫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보통 일 아니죠 그거 때문에 하는 것뿐이지 다른 거 없어요 늘 생각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항상 생각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말세의 법을 피해야 되는가 진실입니다 이게 여기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법을 핀다는 건 뭡니까 세상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실제 상황이에요 누가 이 법을 받아들입니까 내 앞에 와서 코앞에서 듣는 사람도 이걸 못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깊게 얘기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부처님 심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심정에 백천만 분의 일에 들어가서 이 말을 하소연하는 거라고 안 듣는다 이 말이라 여러분이 그렇게 낭중에 나와요 강강하고 팍팍하다 절대로 아무리 때려도 못 받아들이는다 이 말이라요 여러분이 돌이라요 돌 마음이 쇳덩어리라요 아무리 때려도 이게 안 깨지는 기라 그걸 강강하고 팍팍하다 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뭐 어려워 튕겨 말한 사람이 더 힘들어 그 상황에서 부처님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외치는 소리가 있고요 부처님이 나한테 전하는 소리가 있어요 겸을 보면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이 겸을 독송을 하야지 그냥 독송하면 뭡니까 이건 앵무사예요 여러분 더구나 불이 무엇인지 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손실인지도 모르고 동서로 쫓아다니며 장난치고 놀면서 아버지를 그냥 쳐다볼 뿐이었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불이 뭔지도 모르고 집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손실이고 어떤 것이 이익인지도 천지분간을 전혀 못한다 이 말이라 왜 여러분은 반야신계에 나온 대로 뭐예요 전도몽상이에요 두집혀서 꿈꾼다고 여러분은 중생들은 반야에 의지하니까 원래 영혼이 전도몽상이 바르게 되는 거지 반야에 의지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뭡니까 다 부처님 봤을 때 다 똥을 된장이라고 여겨요 된장을 똥이로 기는 사람이에요 이해됐어요 반대로 한단 말이라 그래서 손실인지도 모르고 동서로 쫓아다니며 장난치고 놀며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우리는 뭡니까 웃기네 뭐 그렇게 욕봐 그냥 우리는 마시고 놀래 나는 이 권력이 최고야 뭐 나는 오늘은 닭다리 뜯는 게 최고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쳐다보는 게 누구냐 하면 여러분과 나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님 본문을 하는데 이렇게 쳐다본다니까 잘하네 저 사람 저 수준이네 이때 장자는 또 이런 생각하느라 이 집은 벌써 불이 크게 타고 있는데 나와 자식들이 이때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타버릴 것이다 지금 부처님이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뭡니까 이 사바세가 불이 내 집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몸이 후를 타는 거야 내가 방편을 내어 여러 자식들로 하여금 피해를 입지 않게 하리라 내가 방편을 내어서 여러 자식들로 하여금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뭡니까 이제 안 나오거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나와 그러니까 방법을 쓰는 거야 수단 아버지는 그 자식들이 예전부터 장난감 같은 여러 가지 기이한 물건을 좋아했으니 그런 것을 보면 반드시 좋아할 것이라 여겼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느냐 장난감 같은 여러 가지 기이한 물건 아이들이니까 기이한 장난감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를 부처님 봤을 때는 여러분 80, 90이라도 어린아이로 보이는 겁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시간방지게 교만하게 제가 이렇게 법문 중에 이렇게 존댓말을 안 쓸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용서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법을 할 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잘못된 습인데 그런 거 있으면 저를 용서하시라고 가능하면 하시는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법이 이렇게 충만할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이게 80, 70 노인내도 그냥 다 내 자식처럼 아이처럼 보여서 그렇게 하는 거지 추어도 하대하거나 여러분 여기 오신 것만 해도 거룩하고 내가 존경을 엎드려 절올려 마땅한데 하대를 하겠습니까 제가 뭐 권력이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왜 하대를 합니까 해서 됩니까 안 되죠 설사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혹시나 착각하시는 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오해하실 분이 그런 거는 추어도 없다 티끌만큼 있을 수도 없고 방금 수단수인데 그런 것을 보면 반드시 좋아할 것이라 여겨드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좋아하고 가지고 싶어했던 희유한 희유하다는 건 뭡니까 아주 드문 거 잊지 않은 거 전에는 잊지 않은 거 부처님 희유하시다 그러면 이전에는 스승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희한한 일이 있네 그러라는 건 그건 이전에 보기 볼 수 없었던 일이라 이 말이라 장난감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와서 갔지 않냐 하면 나중에 반드시 지금 안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못 갖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들이 지금 문 밖에 있다 나가서 타고 놀기 좋으니라 너희들은 이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오느라 너를 가지고 싶은 대로 줄이라 여기서 이제 수단을 썼어요 여러분에게 부처님이 쉽게 말하는 세상 말로 꼬시는 거예요 이게 말 안 들으니까 진짜 정말 좋은 장난감 있다 이렇게 꼬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불법을 믿으면 뭐요 정말로 이 희한일 있을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기쁨은 뭐예요 내가 성공하여 기쁘고 내가 돈을 벌어야 기쁘고 내 뜻의 마누라가 맞아야 기쁘고 내 뜻의 맞아 자식이 내 뜻의 맞아야 기쁘고 내가 건강하여 기쁘고 내가 존경받아야 기쁘고 사랑받아야 기쁘고 칭찬받아야 기쁘고 나한테 박수치야 기쁘고 내가 뭐 시험에 합격하야 기쁘고 이런 거잖아 사업이 번창하야 기쁘고 딜이 돼야 기쁘고 이런 거잖아 그런 기쁨을 부처님 무시해요 안 해요 다 인정하는데 그런 기쁨은 뭡니까 육안의 기쁨이야 육의 기쁨 부처님은 뭡니까 법의 기쁨 이거를 희락이라고 그래 세상의 기쁨은 즐거움이야 쾌락이야 프레저야 이거는 이거는 내 영혼에서 내 이 본질에서 생명 자리에서 내 자성 자리에서 기쁨이야 이거는 끝 이거는 영혼이 줄어들지도 늘지도 않는 기쁨이야 이것을 열반의 기쁨이라고 그래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금방 짜릿했다 끝나는 기쁨이 아니고 영혼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그걸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들 내 말 이거 들으면 이거 이거 여기 나오면 이거 이거 있으니까 가질 수 있다 내 말 듣고 빨리 나와라 이 말이야 부처님 말씀 듣고 빨리 나와라는 얘기 지금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이 세상 거 아무리 짚고 가봐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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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헛되어 그러면 세상 살 거 없네 또 일하지 말고 정신나간 소리 하지 말고 뭘 살 게 없어 열심히 살아 세상 것도 못 짚는데 이걸 어떻게 집어 세상에 실패한 사람은 이게 실패합니다 세상 것도 하나 못 이루는데 무슨 법을 이루냐고 승숙이 불인데 진숙이 불이고 불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뭐예요 이게 부처님이 진실법을 직설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어? 그냥 더 힐끔힐끔 쳐다붓고 너는 알아서 해라 뭐 안 기울여 귀를 그랬다가 이제 네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준다 하니까 이제 덤비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양고 녹고 우고 양의술에 뭐 사슴이 끄는 거 뭐 산타크로스가 아니고 사슴이 끄는 거 뭐 소가 끄는 구름아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이것을 대성 소성 이런 얘기가 여기서 막 벌어지는 거야 골짜 풀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 뭡니까 이게 아주 가장 쉬운 얘기를 해야지만 뭡니까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 이걸 들어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얻는 게 뭐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면에 여러분 내면에 영원한 평화예요 영생의 삶입니다 영원한 안식이라고 이 육신의 조그마한 평화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애쓰는데 여러분이 이 부처님은 뭡니까 이건 어차피 없어지는 거라 이 말이라 거기에 이 법을 받아들이면 뭡니까 이 육신도 영원히 법신이 되고 내 가진 것도 영원한 뭡니까 법당이 되고 이 사는 세계가 그대로 불국태가 되는 그런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법을 알려주면 큰 거를 알려주면 안 되니까 작은 거를 우선 당장 먹을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게 유익한 게 뭐냐 온 공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좀 알아듣잖아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한테 네가 네 몸땅을 다 주고 처자식 다 주고 중생 다 제도하라면 됩니까 이 안육다른 사람 못하잖아 초등학생 보고 저 고등수학하라면 하면 됩니까 못하잖아 하나하나 초중고를 밟아 나가야지만 풀어내잖아요 고등과학을 그런 것처럼 이제 뭡니까 부처님이 답답하니까 방편을 쓴 거야 이때 이제 수례를 줬으니까 여러분도 제일 좋아하는 거 남자나 여자나 차들 좋아하잖아요 고급차 신형차 그거 뭐 다 떨어지면 구물차 타고 있다가 넘차 타고 있다가 그거 새차 사면 그냥 뭐 마누라도 뭐 발 닦고 이 타기 하고 애들 뭐 거기 흘리면 난리 치고 이런 놈 많다대 왜 그러는지 난 모르겠네 아이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더 더럽히면 타는 건데 어쨌든 더럽게 아끼는 거라 좋아갖고 그냥 밤에도 나가서 새차하고 막 이런다고 그렇듯이 아이들도 차 좋아하잖아요 또 아빠 고급차 샀다 하면 뭐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 팔팔 뛰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를 주는 거야 이 차를 딱 요즘 말하는 뭐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이래도 되고 여러분 뭐 구급 세단이라도 되고 대형 고급 버스라 해도 좋고 저기 소수레는 그러나 양거는 여러분이 타고 싶으면 좋은 오토바이도 되고 혼자 타는 거야 좋은 뭐 소형차 이런 거 되고 그 다음에 노거는 뭐 좋은 뭐 승합차도 되고 고급 승용차도 되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 돼요 세상적으로 이거 있다 하니까 너희들 그렇게 갖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이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을 말하는 건데 이걸 와야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산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걸 안 잡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 법을 안 잡은 사람은 세상에 다 부르다 죽은 거야 맞아 안 맞아 내 말이 뭐 틀리나 이 경리의 말씀에 배반되나요 그러니까 이 법을 안 잡은 사람은 뭐예요 안태나온 거잖아 다 타 죽었지 이 낭중에는요 비운 이 낭중에 다시 이걸 비유가 나올 때는요 비참합니다 부처님 법이 얼마나 얄짤없는가 여러분 한번 보라고 다음 주에 이거를 보면요 피 눈물이 나요 지금 이건 아주 작게 아주 약소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아주 비참하게 부처님 얘기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여러분이 세상에 뭘 잡으러 왔는지 보세요 세상에 내가 이 여자 만나러 왔습니까 이 남자 만나러 왔습니까 내가 이 권력 가지러 왔습니까 내가 이 돈 금은 부하러 가지러 왔습니까 내가 이거 먹으러 왔습니까 내가 이 옷 수입을 왔습니까 내가 이 집 사러 왔습니까 내가 하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세요 구중근 걸 다 지으시라고 돈 버세요 잘 사세요 이 법을 안 지면 뭡니까 그 구중근 거리 다 불타서 널 죽인다니까 여러분 다 타 죽습니다 그 좋은 집에서 다 타 죽고요 그 돈 돈 가지고 다 타 죽고요 그 돈 그 좋은 옷 갖고 다 타 죽고요 그 말이에요 그 좋은 지식 갖고 다 죽고요 그 좋은 능력 갖고 다 타 죽는 겁니다 후천의 법이 그 얘기에요 다 타 죽는다고 그 속에서 있지만 이 법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 법을 잡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안 타지 안 탄다고 우리는 그렇게 수행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